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전 6살 김하은입니다. 아, 올해부터 6살이 됐지요? 네. 하은이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하은이가 할아버지 손녀라는 증거가 있어요. 무슨 증거가 있는지 알아요? 몰라요. 몰라요? 아, 다른 사람은 아무리 할아버지를 따라서 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. 근데 그게 뭘까? 뭐? 할아버지는 진짜. 손가락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, 우리 하은이도 보세요. 우리 하은이 손가락 이렇게. 근데 하은이는 이걸 새끼손가락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? 우와, 보여줘 보세요. 우와, 이게. 난 이게 안 되는데. 똑 닮았어요. 똑 닮았어요. 자, 이렇게 해서. 자, 나왔다. 어떻게 이렇게 잘 못 보여줘요? 1im정산제 아멘